에피소드에서 비틀 게임을 10분 분량을 학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번 에피소드는 10분부터 해서 24분까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분 되는 지점부터 해서 24분이 되는 지점까지 시청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거기 영상에서 나오는 코드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여기 9번부터 입니다. 새로운 백드랍을 하나 그릴 것이고 그리고 도넛 스프레이트와 스코어라고 하는 배리어블을 만들 거에요. 그리고 도넛은 클릭했을 때 일단 스코어를 제로로 만들고 forever 계속해서 비터를 터칭하게 되면 스코어를 1점씩 올리는 겁니다. 스코어 바이 원. 앞에 체인지라는 말이 빠졌네요. 체인지 스코어 바이 원. 그죠? 만약에 비터를 터칭하면은 그러면은 스코어를 1점씩 올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go to 랜덤 포지션. 어떤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거에요. 요 4가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드랍의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 백드랍 들어오시면은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 백드랍을 조금 색상을 바꿔줄거에요. 바꿔주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아무 색상이라도 좋죠. 그런 다음에 사각형 이렇게 둘러싸주고 테두리는 필요가 없겠죠. 없으니까 테두리는 없애고 이렇게 파란색 바탕으로 연두색 바탕으로 바꿔줬어요. 첫번째 첫번째 요거는 했죠. 두번째는 도넛과 도넛이라는 스프레이트를 추가하고 그리고 square라고 하는 variable를 추가하는 거에요. 두가지 볼까요? 마찬가지 스프레이트 들어가서 도넛. 도넛은 도넛이죠. 그죠? 사이즈가 너무 크네. 사이즈는 한 30으로 바꿔줄까요? 30 됐습니다. 그리고 비틀도 사이즈를 조금 줄여줄게요. 지금 현재 70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한 50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틀이 도넛을 잡으러 갈 거에요. 도넛과 비틀이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도넛은 새로운 장소로 삥 옮겨가고 점수가 1점이 딱 올라가는 거에요. 그죠? 간단하죠. 도넛 선택한 다음에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event when clicked. when clicked, control, forever. 계속해서 뭘 하느냐 하니까 만약에 touching. if sensing에 들어와서 touching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라 touching out 비틀이죠. 비틀. 비틀을 만나게 되면은 square를 1점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variable 들어와서 새로운 variable square 해서 change square를 1점 올려주는 겁니다. change square by one 이에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square는 0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variable square는 처음에는 0.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빙 하고 다른 장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o to random position. 이렇게 해줄 겁니다. 됐죠? 볼까요? 클릭한 다음에 쭉 만나면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죠? 옮겨가는데 그냥 옮겨가는 것보다는 소리를 좀 내면서 옮겨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 사운드에서 play 사운드. 이걸 할까요? 사운드를 내면서 뿅뿅 옮겨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좀 이따 볼게요. 다시 쭉 왔어 먹는 소리가 나나요? 소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추가할 것은 게임이 시작할 때 얘는 항상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장소에 있도록 할까요? 그리고 얘는 시작할 때 여기 정도 있는 걸로 할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둘을 붙여놓죠. 그래서 얘는 여기 있고 그래서 바로 먹고 도넛이 새로운 장소로 가도록.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비터를 선택을 하고 시작할 때 go to go to 지금의 위치가 여기에요. 그래서 go to 마이너스 34 y는 1 그리고 도넛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넛도 go to 그래서 지금의 위치 35 2에요. 그러면 이제 볼까요? 클릭했을 때 먹고 바로 시작하고 어 도넛이 어디로 갔나요? 스코아 스코아 뒤에 숨어있네요. 그죠? 스코아를 요렇게 바꿔줄게요. 두 번 클릭하면은 새로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고 먹고 또 마찬가지 랜덤 포지션 빠져나와서 근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털 속도를 조금 높여줄게요. 비털 속도가 어디있나요? whoever move 2스텝 되어있는데 얘를 3스텝 1만큼 올려주겠습니다. 볼까요? 조금 빨라졌죠? 조금 빨라졌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어 도넛에 대해서 도넛이 추가를 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걸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뭘 추가하느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진 진행을 했어요. 그죠? if 다칭 비티를 했고 아울 아울은 올빼미 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올빼미 올빼미에요. 올빼미인가? 이게 부엉이인지 올빼미 같기도 하고 부엉이 같기도 하고 올빼미와 부엉이를 통칭해서 그냥 아울이라고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같이 구글 트랜스레이트 들어야 되겠죠? 구글 구글 트랜스레이트 들어와서 아울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잉글리시이고 우리는 한국사람이잖아요 코리안은 여기 있네 올빼미 라고 뜨네요 올빼미 잠깐 다시 들어와서 들어와서 올빼미 올빼미를 추가하고 올빼미를 클릭했을 때 xy 어딘가 장소로 가고 hide 숨기고 forever 그런 다음에 0.5초마다 clone of myself 자기 자신의 clone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clone이 만들어지면 그죠? show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repeat until distance to hour 그러니까 hour까지의 거리가 75보다 클 때까지 클 때까지 까지 까지 반복해라 이 말입니다 뭘 반복하느냐 하니까 go to 가란 말이에요 랜덤 포지션 랜덤한 포지션으로 가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봅시다 뒷부분 빼고 이만큼만 생각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클론으로 시작을 했을 때 내가 클론으로 시작했을 때 go to 랜덤 포지션 랜덤한 위치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show 짠! 끝나는 거에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울과의 거리가 거리가 75 픽셀 75 픽셀 75 픽셀 75 픽셀이 얼마만큼인지 조금 이따 같이 볼게요 75만큼보다 클 때까지 까지 반복해라 뭘 반복하느냐 하니까 go to 랜덤 포지션 랜덤한 포지션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설명한 내용을 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코드를 작성할게요 먼저 아울을 추가합니다 아울 여기가 아울이에요 아울이고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크죠 아울도 사이즈를 한 30으로 줄일게요 자 너무 작나 50 50으로 하겠습니다 50만큼 아울을 만들었어요 이 아울이 음 처음에 먼저 이벤트 왠 클릭트 왠 클릭트 하면은 얘는 하이드 숨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끔 숨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쇼 할 겁니다 언제 쇼 나타날지 볼까요 하이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포에벌 어디있나요 컨트롤 포에벌 반복합니다 뭘 반복하느냐 하니까 아 크리에이트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마이셀 얘는 나 자신의 클론을 크리에이트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시간을 1초 정도 여유를 두고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화면이 아울로 다 꽉 차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1초 간격을 두고 만들고 그런 다음에 when i start as a clone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군요 내가 클론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클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go to random position repeat until 있었죠 이벤트에서 컨트롤에서 repeat until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distance가 있었죠 operate 뭐뭐보다 크다 하니까 그리고 sensing에서 distance distance to 여기 있네요 distance to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라 어디까지 뭐보다 큽니다 distance to 비틀 비틀과의 거리가 75 보다 클 때 까지 반복하란 말입니다 뭘 반복하냐 하니까 go to random position 고 랜덤 포지션 이유는 만약에 아울이 너무 가깝게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아울이 비틀을 잡아 버리겠죠 그러면 게임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너무 가까이 만들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서 아울이 짠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거리 항상 얘가 만들어질 때 항상 비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repeat until 그죠? 비틀과의 거리가 75 보다 클 때까지 반복해라 랜덤 포지션 새로운 위치로 옮겨가란 말이에요 새로운 위치로 옮겨간 곳이 옮겨간 곳이 처음에 처음에 바로 여기에 딱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게임 끝이죠 게임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곳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땅 갔는데 여기 가져왔을 때 이번에도 그래야 너무 가깝죠 그래도 금방 게임이 또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다시 또 랜덤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거리가 충분히 벌어졌을 때 show 나타나는 거 그러면은 게임이 바로 끝나지 않고 비틀이 아울러부터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 코드 간의 퀄입니다